약 3km 앞 익산장수고속도로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. 약 5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약 7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 도시 완전한 완주입니다. 약 500m 앞 3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약 50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약 700m 앞 완주IC 교차로에서 완주IC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. 약 300m 앞 완주IC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. 약 300m 앞 완주IC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. 약 300m 앞 완주IC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. 약 300m 앞 완주IC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. 약 300m 앞 완주IC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. 약 300m 앞 완주IC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. 약 300m 앞 완주IC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. 약 300m 앞 완주IC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. 1차로입니다.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, 왼쪽 방향입니다. 약 700m 앞, 100km 구간입니다. 무리 마시다. 1차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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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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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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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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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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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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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룡산 맑은 기상 충전한 계룡시입니다. 계룡산 맑은 기상 충전한 계룡시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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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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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